요로로롸 요로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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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울라스트 시작을 했으니까 끝을 내야죠 갑시다 레고 레츠고 레츠고 저희의 상황은 가위를 든 미친 이발사를 피해서 어디론가 또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죠 엘리비터 열쇠를 찾으면 돼 엘리비터 열쇠를 찾읍시다 네 손가락 잘렸어요 정말 무섭지 않나요? 어 저쪽인 것 같아요 저쪽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저어 팬티를 안입고 돌아다니는 저사람한테 잡히지 맙시다 저는 침착하게 할겁니다 침착하게 오늘 침착하지 않으면 이 게임을 깰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밀어 빨리 밀어 빨리 밀어 빨리 밀어 빨리 밀어 소리 지르지 마 안좋아 오지 어느정도 성공한거 같아요 따라올라올까봐 지금 손이 저려 진짜 진심으로 손이 저려 별로 내려갔는데 딱 있는거 아니겠지 이 게임은 진짜 방심하면 절대 안되거든요 제가 항상 이 게임하면서 한 4번정도 의자에서 떨어졌는데 다 아 이젠 됐겠지 싶을때 항상 뭐가 나오더라고 하아 진짜 어 여기 그때 내가 왔던 화장실이잖아 어 못찾았다 어 좋아좋아 나갈 자신이 없어 근데 여기 막다른 골목이기 때문에 얼른 나가야됩니다 여기서 잡히면 진짜 죽음이에요 어디를 가야되지 지금 여기서 죽으면 다시 해야돼 진짜 죽으면 안돼 오 열쇠 찾았다 우아허허핳하 여기 타임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네요 열쇠 찾으니 그 문 밀면 열리는 건데 왜 부셔요 여기 너네 집 아냐? 그 문 그냥 밀면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자기의 폭력성을 과시하지 마세요 침대 밑이 진다 침대 밑이 진다 개무서워 여기서 나갈 거야 열쇠 먹은 상태로 시작한다 근데 얘한테 걸린 상태로 시작하나봐요 잠깐만 길을 찾아야 되는데? 아 여기구나 어 아닌데? 여기 아닌데? 여기 아닌데? 왜요 이 문을 닫으면 어떡해 이 바벨이 안에 들어가서 닫으라고 그걸 밖에서 닫으면 어떡하니 진짜 이게 엄청 아파 자 괜히 숨지마 숨을수록 두려움이 커질 뿐이야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이럴 때 문을 밖에서 닫는 거고 그렇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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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찌뽕! 어 겨드랑이 털 뿡! 겨털 뽑는 거 아프지? 그건 나만 참을 수 있다고 이러다 갑자기 뿡 드는 거 아니겠지? 저의 숙적을 이겼습니다 찌찌뽕과 겨드랑이 털 뽑기로 내가 겨털을 열심히 뽑은 보람이 있었어 오오? 저 사람은 우리 팀이었어? 마틴 신부를 찾아라 밖에서 찾으라 했으니까 그냥 깎아지 말고 밖으로 나가는 길을 찾읍시다 오! 어 밖에 아니잖아 수능 끝난 고3들이 책상을 다 불태워버렸잖아 오오 깜짝이야 제가 이 게임에서 본 NPC 중에 유일하게 머리카락이 있어요 수염도 있고 오 뭐야 반사 가셨네 주방으로 어 여기 스프링클러 여긴가? 그렇지 한 번에 될 리가 없어 그래 emp 너네 집안하는 거 아니었니 한라봉? 어? I'm not 제주 만다린? 노? 아저씨 I'm not 한라봉 uni의 아저씨 뚝딱 좀 하셨나 본데 뚝 맞으니까 정신이 들어 부엌 주... 저는 정면 동급할 것입니다 컴온 아저씨 와보시죠 어이 어이 오마이라 난다요 어? 하하하 쫄은 거 봐라 하하 쫄은 거 보소 밖은 너무 춥습니다 마틴 심플씨 어? 여긴가? 오예 와 대박 드디어 드디어 마틴 심부를 신부님 제가 갑니다 아 이제 불을 껐구나 아까 그 반사카신 분 그분을 위해 제가 불을 꺼드린 거군요 오 어디야 어디야 자 틈으로 들어가면 못 쫓아오는 걸 아니까 너 어디데 오 하하 아무리 니가 그렇게 섹시하게 비 맞으면서 온다 해도 넌 강동원이 아니야 너 강동원처럼 비 맞으면서 이거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나한테 어필할 수 없어 동상에 걸려 이미 이 자리에서 움직여진지 않습니다 신부님 제가 갑니다 저도 지금 비에 맞아서 섹시한 모습으로 가려고 큰 그림 그리고 있으니까 하 신부님 원래 주인공은 멋있게 나타나는 법이에요 또 졸라 무섭다 또 주방에 왔죠 아 뭔데 아 뭔데 아 뭔데 이거 뭐야 아씨 밖에 있으니까 더 무섭잖아 진짜 밖에 걷는 것 같잖아 빗소리가 뭐야 진짜 귀신이다 띠용 내가 지금 미쳐가지고 헛것을 보는 건 아니겠지 근데 어디로 가야 되지 완전 암흑이어서 길 찾기 더 힘드네 브라이드군요 프리스트인 줄 알았더니 마틴 신부가 마틴 브라이드였어 신부가 그 뜻이었다니 진짜 이 게임은 연애 시뮬레이션이구나 마지막 배터리입니다 아끼자 진짜 아끼자 고속터미널에서 환승하는 길 타는 거 같네 고속도로는 표지판이라도 있고 오오오오 오오오 할라봉아지 씨 진짜 우린 나한텐 마틴 신부가 있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결혼하기로 약속했던 아아아아아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천천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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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았지? 알았죠? 신부님! 아직 안전을. 아브라함이 바라붙은 눈을 내버려야 할 경우는. 신부님! 사이비에 빠진 거예요? 신부님, 안 돼요. 사이비에 빠지면 남편도 못 알아본다는데. 마틴 신부님 진짜 밀당 쩌시네. He's coming? 진짜, 도아저씨 진짜. 진짜, 나. 나한테 접근 금지령 좀 내려주세요, 경찰 아저씨. 저기요, 인터뷰 좀 하러 왔습니다. 네, JTBC에서 왔는데요. 지금, 퓨즈 3개? 와, 이번에 또 3개를 구하래. 돌았나 봐, 돌았나 봐, 진짜. 진짜 개너무하다. 어떻게 나한테 또 퓨즈를 3개를 찾으라고 할 수가 있어? 나 어떡하지, 열쇠 하나 찾는데도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했는데. 그걸 나보고 3개를 찾으라고? 너 여기 있는 사람 다 답답해서 죽게 할 셈이니? 마틴 신부님이 절 위에 로맨틱하게 지금 촛불 켜놓은 거 봐. 와, 내가 미리 봐버렸네. 어? 뭐야, 왜 거꾸로 매달려 있어요? 아, 여기 있다. 차였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넣었다. 여기, 여기 처음 오는 데 같아. 뭐지? 왜 자꾸 길이 막 생겨? 여기 호그 같아, 분명히. 내가 길 지을 리 없어. 아,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 어이없지 않아요? 나 오는 거 기다리려고 저기서 이렇게 악단 대기하고 있다가 문 열리는 순간 여기 저 사람 있잖아. 하도하이도! 뭐 어떡하라고! 어, 저 사람만 나. 공격 안 하네? 어, 뭐야? 둘이 분위기가 불과한데? 키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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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스해. 하, 안 하네. 여기, 여기 뭐 하나 있지 않을까? 아, 오케이. 찾았다, 찾았다. 그렇지? 아, 씨, 깜짝이야. 씨, 왜 내가 뭐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소리 질러? 저저씨. 어, 퓨즈 찾았다. 어, 이거 퓨즈 아니야? 아, 촛불이잖아? 이런 젠장. 퓨즈 없어, 여기? 있을 삘인데? 어, 찾았다, 찾았다. 오케이, 오케이. 아, 아... 퓨즈, 처음부터 다시 찾아야돼. 퓨즈 세 개. 원, 투, 투, 또이. 아, 잠깐만.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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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 가진 거야, 만 거야? 퓨즈,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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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어요 개발자님 당신 최고 이건 어떻게 하는거지 이거 넘어가는건가 하나 둘 셋 아니요 안되네 메시 아 머코프 정신의학 시스템 시설이라네요 주인공 이름은 마일즈 업쇼에요 자꾸 숨으니까 마일즈 업쇼 뭘 내가 널 어떻게 해쳐 야 잠깐만 말이 되는 소리래 진짜 진짜 내가 살다살다 이런 뭐하면 또 처음봤네 으악 으악 그래 올라오면 빠이 말즈 업쇼 말즈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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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즈 업쇼 업쇼 그 계단으로 여기야 여기야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으 으 이게 뉴 2 2 다 없지 으 어 없 시어의 능력은 어디까지인가 말즈 업쇼 나는 겁이 업쇼 그렇지 아 피 를 따라가라 으 으 administrators 쩔었다 쩔었다 쩔어었 배터리 많으니까 빨빨리 갈아 아니 천장이 갑자기 무너지는게 어딨어요? 천장이 갑자기 무너지는게 어딨어요? 상상도 못했네 아 화살표 있다 누가 화살표로 가라고 그랬어? 업로드! 카메라! 안돼 한라봉 아저씨가 나한테 한 짓 올려도 되는데 와 모니터가 어두워지니까 내가 튀긴 침이 한가득이야 개쩔어 개쩔어 나도 알아 밑에가 다시 찾으라고? 진짜 우습다 우스워 그지? 여기 다시 내려가라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 카메라가 어제 여기 빠진 데까지 했잖아요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저는 I have no idea 지금 마틴 신부님이 저를 밖에서 꼬박 24시간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정말 나쁜 남자 끝판왕 나쁜 남자가 아니고 거의 범죄자 수준이죠 24시간 동안 다른 사람을 기다리게 하면은 더이상 친구 따위 사귈 생각 안하는게 좋아요 벼락이 칠땐 썬더송을 불러야 되는데 방금 누가 여기로 갔는데 아니 졸라 비겁한게 게임 시스템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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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뭐지? 이 XX 진짜 날 그냥 아예 놀래키는데? 와 진짜 개못됐어 안 보이잖아 여기 뭐가 뭡니까 오!! 오. 카메라 찾았다 오 대...바 뭐야 뭐야 어떻게 넘어가 카메라 왜 안먹어져 아들 대박친다 뭐지? 뭐지? 너무 다함스러운데? 반대로 가라구요? 와, 진짜 이거 너무 비합리의 극치 또, 또 이 악랄한 게임이 두 번, 길을 두 번 가게 만드는 아까 온 데가 여기잖아 아, 나 미치겠다, 또 아, 이거를 미련을 버릴 수가 없네 이거 솔직히 이걸 못 찾는 게 말이 되냐? 진짜 인간적으로 반대가 그 반대가 아니라고? 그 책상 뒤쪽? 아, 이렇게 와 와, 진짜 와, 진짜 뭐? 뭔만한 색 와, 미쳤어, 미쳤어 세 명이 따라와 오, 카메라 깨진 거 봐 나의 멍청함에 놀랄 틈도 없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지금 화가 난 바슨이, 바돌이 시청자 세 명이 세 명이나 저를 쫓아와서 패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죄송합니다 전 좀 맞아야 되긴 하는데 몽둥이는 좀 그래요 또 이번에 행정관에 가셨어요? 마틴 신부님? 우리 만나서 얘기합시다 진짜 나 이제 좀 화났어 아무리 마이 데스티니라지만 이런 식으로 나를 뺑뺑 돌게 하는 거 용서할 수 없어 자, 나와 나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스톱해, 스톱해 여기까지는 우리 사귀자, 사귀자 근데 화장실은, 화장실은, 화장실은 안 돼 우리 아직, 으아악 아, 여기 또 뭐야, 여기 어, 뭐야 뭔 사색을 이런 자세로 해 작업하려면? 저, 번호 좀 주실래요? 자,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오, 노 이게 작업이야 마일즈 없쇼 피도 눈물도 없쇼 내 앞길을 막는 자 그 누구라도 밀어버린다 God hates sickness 오 God hates money 내가 알기로 아닌데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God always provide the way 아, way 오, 깜짝이야 오, 씨 저 지나가도 되죠? 갑자기 성사에게 문 닫고 이익? 사실 당신은 위치와 손길을 쓸 수 있겠니? 아, 당신은 위치와 손길을 안타까? 당신은 위치와 손길을 더 못하겠니? 당신은 저의 인사에 맞을 수 없는 일일이 없어. 주인원의 진심으로 인사에 맞을 수 없는 일일이 없어. 그랑스부터는 타협의 집을 지의하였어. 이 자리의 아저씨가, 그런데 여기 여성들은 이 사이비들아. 도망진 수 있는 일이야. 오우 개웅장해 엘리베이터 고쳐놨다고요? 마틴 신부님이요 근데? 신부님! 안돼! 안돼! 신부님! 야이 나빠... 아하아.. 아하아.. 신부님... 우리의 뜨거운 사랑이 이런 의미는 아니었잖아요... 마틴 신부님... 하아... 오늘 이거 깰 수 있을까? 하아... 근데 처음 할때보다는 아 좀 심장이 막... 막 벅벅 뛰지 않네요... 어 뭐야 뭐야? 뭐 어디까지 가는거야? 그냥 그냥 집에 가고 싶어 집에 아니 게임 근데... 길다... 마틴 신부님까지 죽어버렸으니까 저는 더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 하나도 없어요 어어... 아구씨... 또... 내가 가니까 또 문 닫혔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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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번엔 타악기까지! 어... 뭐지...? 갇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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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뭐? 뭐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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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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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저씨 잊지 않았어요. 어? 뭐야? 어? 뭐야? 아저씨? 아저씨? 감사합니다. 뭐야? 저거 근데? 아저씨가 한라봉 주스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무고한 사람으로 한라봉 주스 잡고 만들더니 이래서 인과응보가 무서운 겁니다. 지금 저를 괴롭히던 모드가 죽었어요. 노팬티맨 두 명 빼고 지금 얘네가 했던 개X같은 짓거리를 계속 설명하는 것 같은데 별로 관심은 안 드네요. 근데 아까 그 귀신은 뭐지? 개무섭다. 한라봉 아저씨 위에 진짜가 있을 줄이야. 빌리 찾아봅시다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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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태까지 그 사람들이랑은 완전 괴를 달리하는 엄청난 공격인데요 또 밸브를 꺼 섬바 깜찍한 표정 해줘요 지훈님 앙 어 이분 누구야 요가 연습을 너무 많이 했어 뭘 보고 있는 거죠 아 요거 여기 오케이 아 또 뭐 자동 안전장치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종료할 수 없다고 자동 안전장치 또 어딨는데 아 개빡쳐 진짜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거겠지 오케이 오케이 와 되게 첨단장치인데 손으로 돌려서 열고 닿네 또 역시 맥가 이거 빤빤빤빤빤빤빤 빤빤빤빤빤 와 거친 남자 겁이 없이요 이제 진짜 저거 하러 가면 되는 거죠 나 지금 왔던 길 그대로 가서 자폭시펀스 가동 이것도 너프해 보시지 빌리 노우 노우 빌리 뭐야 죽인 거 아니야 그만해 그만해 너무 리얼하게 비명을 지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다 빌리가 완벽한 한라봉 주스가 되어버렸네요 병에 담아서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유일하게 주스를 병에 담을 생각을 한 주인공입니다 나가라 아우씨 어디서 반말이야 이 새끼야 어 쩔뚝거리고 있어 지금 몸이 만신차이가 됐어도 뛰지도 못하고요 와 주인공 완전히 개박살이 났습니다 개박살이 아 어떡해 맴이 아파 맴이 아파 베이브 정신을 잃었어 나가야 해 I have to get out I have to get out 나가야 해 어우 너무 마음이 아파 이 쩔뜩거리는 거랑 음악이랑 손가락이랑 계속 주인공 으아 아아 하는 거 왜 그래 포기하지마 포기하지마 나갈 수 있어 우리가 여태까지 어떤 지옥을 헤쳐나왔는지 생각해봐 넌 여태까지 오 군인 아저씨 군인 아저씨 게임이 이딴 식으로 끝나네 와 진짜 트루이블이다 와 멘붕화 와 내가 말지 없이 안전한 기가를 위하여 얼마나 노력했는데 제가 고스트 숙주가 된 거죠 그 월라이더 그게 나한테 들어온 거지 아 멘탈 깨진다 진짜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집에 못 가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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